주민아 살살 오우 주완이 잘하네요 잘했어? 주빈이 걸으려고? 주빈이 자꾸 벌써 걸을다고?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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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안이가 했어? 하하하 높이 쌌네요 와아 높다 와아 이거 보여줬어 괜찮아 주영이는 뭐하나 보자 와아 주영이 이거 라운드하게 만들었어요? 오 오 오 오 잘하네 오 조심해서 주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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